방송존의î 컴퓨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을 하기에 다 필요해 그런데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언제 나왔 classics? 돈 손난다고요? 일로 pięever 형이 머리 좋다는걸 이런 곳에서 느껴져요 돈 독이 올라왔네요 코실리콘인가요?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본인도 살 것 같아요? 저정돈 살거같은데요 제패누스로 낸사람이 미친거에요 진짜 똑똑한거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엘리베이터에도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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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오 유표광고고함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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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굿즈 공개뿐 아니라 최초로 사이트 공개카입니다 즐거찾기를 해놓으면 누구도 빠르게 살 수 있다는거 와나나 와나나 자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를 좀 해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라도 굿즈가 아닙니다 기존 굿즈들이에요 여러분 니왁절 우승하신 분들에게는 이 애기나나 한정판 애기나나를 드리고 있어요 당첨되신 딱 세 분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애기나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새로운 제품 중 하나 이것도 못보신 분들 많을거에요 굿즈 공개를 제가 10시 30분에 이제 각잡고 하도록 하고 30분 되서도 사실 좀 여러분을 놀리고 싶은데 더했다가 진짜 껌맞을거 같아가지고 자 굿즈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39,000원이에요 이거는 스킨이라는게 있어요 만원인가 15,000원이면 그 스킨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LC를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구요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뿐더러 펀딩 기간이 있어요 펀딩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때 못사면은 나중에 살 수 있어요 스트리머분들은 꼭 사시길 바랍니다 트수들한테 엿먹다보면 굉장히 빡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아까 내 굿즈들을 자꾸 무슨 씨바 샌드백 취급하는 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탁상 샌드백입니다 개새끼야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거 같으면 안 떨어져요 벽에 붙여놓은거에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존나 튼튼해요 이게 기본 스킨입니다 아 나 근데 귀여운 애들은 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은 혐오 나나를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스킨이 여기 약올리는 와나나입니다 어쩌라고요 와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끝에 손톱 넣어가지고 빼면은 쉽게 분리가 돼요 쉽게 분리가 되는데 단지 힘으로 빼겠다면은 딱 떨어져요 여러분 내가 현대사유인들이 필요했다는 한 이유는 뭘 이거야 롤을 해 게임하다가 개빡지 개새끼 패를 벗어 내 엄마를 이 엄마를 게다가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돈벌 국립 제대로 하고 나왔다고 이 제품 부즈클럽과 예결해서 와플케어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기로 와플케어 5,000원을 신청하시면 3개월 동안 이걸 존나 세게 치다가 부러져도 교환해드리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굿즈를 사시는 백분에게 이거 칠 수 있는 주먹 막대기를 줘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직접 사인과 명언 한줄 적어서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공개됐으니까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탁상샌드백이 집에 있다 손들어봐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 샌드백이 있을지언정 탁상샌드백이 있다? 아 그걸 그럴 리가 없어 응? 오케이 너도 한번 해볼래?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쉣 야야 그건 안돼 손톱으로 찍거나 그러면 안돼요 지금부터 약간 챌린지를 하나 해볼게요 세게 치면 진짜 떨어질 거 아닐까 진짜 있는 거 쳐볼게요 더 세게 치라고? 죄송한데 이 이상은 제 펀치력 바깥의 일입니다 야매러아아아아아 만약에 약간 휘었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반대로 치시면 됩니다 얼굴 방에 돌리면 돼 하고 스키만 바꿔서 이런식으로 쓸 수 있어요 구현동아 안녕 친구들 원하는 아저씨야 반가워 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켜 비켜 다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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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살살 치니까 넘어지네 자 간다 뭐야 으웅 틉 어 뭐야 뽝 나무바닥엔 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불해 달라고요 니들 돈 낸게 없는데 뭘 환불해 이거 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요 가을 겨울에만 쓸 수 있는건데 인싸들만 할 수 있다는 오메가몬놀이 요그래몬소드 피싱 메탈가로본 포 부읍 이거를 하면 여러분도 인싸 그리고 제가 가수가 될지도 모르잖아요? 응원범위가 되는거에요 자 그리고 꽈뚜룹이 이쪽에 더 탐나있어요 이게 개쩔어 농담으로 하는게 아니고 진짜 시원해요 말도 안되게 좋아요 펀치볼 안에 고무 이런걸로 되어있다보니까 두두린데 아프지 않고 너무 좋은거야 저희 부장님 대머리인데 부장님 머리에 붙이고 저 빡치게 할 때마다 샌드백 해도 되나요?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꼭 어? 붙을것만 같으면 그냥 자꾸 대머리 불러가지고 붙일라고 제가 노돌리 머리에 실험해봤는데 안붙었어요 사이트 터졌다고 구라치지 마세요 뭐야! 하울령 잠시만요 진정하시고 네 아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방송중인데 제가 고주를 공개했는데 베리굴주 사이트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부주클럽인줄 알고 몰려왔다가 부주클럽이 지금 사이트가 터졌어요 저희 홈페이지요? 네 허용접속량을 초과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고마서 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베리굴주 터치러 가시면 되구요 매진이라고요? 매진 리얼? 잠깐만 나 이거 유튜브 올라오고 매진되야되는데? 매진이 유투브 값 하나가 없어진다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사본다 500일 와장 대기업 플라스부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? 나 주문됐는데 시발 니들한테 속아가지고 나 사버렸잖아 내꺼 주문 취소 어떻게 해 이거 취소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사기당함 아까 그게 스페셜 굿즈라고 볼 수 있는거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와나나 일반 굿즈들이 있어요 에어팟 프로 케이스가 있구요 떡 메모지 이거 직접 봤는데 이거 괜찮더라고 와나나 케이스 패브릭 코스터 핸드폰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있어요 내꺼는 없네요 업데이트 한다고 하네요 어 이건 뭐야? 난 처음 보는데? 크크로코스터? 아 크크로코스터 아 컵밭찜 때구나 아크릴 키링 아크릴 키링 이제 바나리기업다 하하하 야 이거 나도 하나 사야겠는데? 하하하 얘 찾기에도 하나 달고 다녀야겠다 대박 여 address what 여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